달고 시원한 배 배하면 성환인데요. 2017 천안 성환배축제가 다채로운 프로그램 속에 열렸습니다. 2017 천안 성환배축제가 성환문화회관 잔디광장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성환 청년회의소 주관으로 배사랑 농업사랑 천안사랑을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에는 배 재배농업인 지역주민 소비자 등 3000여명이 참석하여 함께 축제를 즐겼습니다. 행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부대 행사별 시상식과 대회사, 축사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특히 가요제와 축하공연이 펼쳐져 축제 분위기를 더욱 신명나게 해주었으며 축제 성공기념과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불꽃놀이로 화려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다양한 배 품종 전시와 배를 이용한 가공품과 공예품, 음식들이 선보였으며 각종 체험 프로그램들도 마련돼 천안성환배의 고품질 우수성을 알리는 장이 되었습니다. 한편 천안성환배는 1986년 국내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했으며 현재는 14개국 이상에 수출하고 있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